성산초 급식 이상형 야 초등학생 요즘 이런 거 먹냐 야 이거 맛있겠다 이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 야 요즘 이래 나와? 이거보단 이게 낫다 난 개인적인 취향은 이게 나아 아 좋다 야 급식 좋은데 완두콜 버섯 매운탕 숯불 동갈비찜 고구마 샐러드 창녕채 야 무슨이야 반찬이 뭐 두세게 나오네 야 이게 수요일날 나오는 거다 잠반 없는 날 야 면하고 밥하고 같이 주네 면 못 먹는 애들 있을 거니까 야 이거지 오른쪽이지 킹산초 난리나네 여기 바라 현미밥 우리 주물러 감자가 담배추나 차조밥 얼굴이 바짝 돼 미트볼 좋다 개살팽이다 이게 볶음 야 가자 와 붕어빵도 나온다 아 근데 여기서 약간 아웃 미역 죽이볶음 오징어 떡볶음 김치 어우 캐쥬 샐러드 오른쪽이다 야 차조밥 얼굴이 바짝 미트볼 하이스 야 야 근데 이것도 조합이 진짜 좋아요 조합이 왼쪽도 진짜 내가 다 좋아하는 거야 진짜 이 삼치 삼치 대략기 구이 난리나죠 이거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밑반 중에 하나거든요 고추 이거 어이 두부조림 아우 그냥 아우 그냥 국도 봐봐 난리났어 국이 미쳤어 부딪치겠는데 그렇게 안 빨간데 면 또 들어있네 왼쪽도 미쳤어 근데 오른쪽은 약간 아무래도 약간 하 그래도 왼쪽이 난 나은 것 같다 난 왼쪽이 좀 나아 왼쪽이 나아요 오른쪽이 이거보다 이건 나아 난 오히려 집밥 같은 거 못 먹었어 내가 자 킹수 끌러 왼쪽이 전화 안 나 지금 진짜 잘 좋아하는 거야 후 초딩만 오른쪽이지 나는 지금 지금은 와 이거는 또 이쪽이 이겼다 아무래도 킹트볼이라 하더라도 이 두부조림이야 두부조림이 안 나아요 자 초딩들 난 누가 1등 했냐 아 씨발 나밖에 안 했니 씨발 야 이 새끼들아 왜 나밖에 안 했어 어